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생일을 맞아서 여기 아쿠아리움에 놀러 왔어요 지금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서서히 이런 공공시설들이 문을 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다 한 후에는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여기 섬에 있는 아쿠아리움에 와서 그래서 연간 회원권을 끊어서 앞으로도 자주 올 계획입니다 저기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시면은 신발 소독도 해야 되고 손도 닦아야 되고 그러다서는 이렇게 들어오셔서 저기서 티켓을 끊고 그리고 저기 가서 이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이쪽 이곳은 연간 회원권을 끊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곳이에요 지금 보면 Shalee 음원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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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고land 용 via neutron 상 Exchan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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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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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